현재 M&A 시장에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그룹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현대 증권 외곽이 좀 실패가 되면서 현대 상선 쪽으로 현재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현대 상선과 한지네온의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에 염연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지네온과 현대 상선의 합병설이 정부와 그리고 증권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이야기인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죠. 먼저 한지네온과 현대 상선의 합병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근본 원인은 해운업이 장기 불황으로 되면서 업계 1, 2위 한지네온과 현대 상선의 경영 상태가 매우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계 2위죠. 현대 상선은 지금 5년째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한지네온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지난해 말 겨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업이익 흑자가 800억 원대에 불과해서 거의 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만기되는 회사체를 막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대 상선의 매각설과 합병설이 계속 나오는 가장 큰 원인도 만기된 회사체를 제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한지네온도 대한항공한테 지난해 인수되면서 올해 만기되는 회사체는 일단 막긴 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도래하는 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즉 채권단이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채권단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영이 당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 주도로 업계별 구조조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혜원업계가 자유로울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기가 되는 회사체 물량이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내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네온과 현대상선의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규모는 6천억 원이 넘습니다. 현대상선의 경우 회사체 물량이 6천4백억 원, 한지네온은 6천3백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회사체만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만기되는 대출 역시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 대출금 규모까지 합하면 두 회사 모두 1조 원이 넘습니다. 합쳐서 1조가 아니라 각각 1조라는 거죠? 각각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극히 빈약하다는 겁니다. 현대상선의 경우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3천9백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산을 팔거나 수익을 내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현대상선의 경우 2013년에 자구 계획을 내면서 웬만한 쓸모 있는 자산을 다 팔았습니다. 계획이 없던 현대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도 6천억 원이 넘게 오릭스에 판매를 했고요. 이 때문에 또 LNG선도 전부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팔 자산이 없고 팔 자산은 현대증권 하나밖에 없는데요. 현대증권 매각이 지난달 불발이 되면서 자금성의 유동성 위기가 온 겁니다. 또 한진해운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미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면서 팔 건 다 팔고 비용 처리할 건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팔 자산이 없는데 현금성 자산이 한진해운 역시 4천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때문에 1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 회사인 대한항공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을 지원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A-에서 BBB 플러스로 강등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부실이 큰 한진해운을 또다시 지원하면 떨어진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가 지원하기가 불투명합니다. BBB 그러면 마이너스나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업계에서는 BBB 마이너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BBB 마이너스가 되면 투기 위험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경우 비행기를 많이 사들이고 다시 리스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회사체 발행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설사 회사체가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10%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상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결국 두 회사, 현대상선, 한진해운, 두 회사 모두 채권단, 산업은행 등이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년을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사실 대한항공이 어떤 정크본드가 되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인데 이걸 너무 자회사라고 계열사라고 도와주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진권사에서 전망까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경영란이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요. 두 회사가 만약에 합병을 한다면 시너지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과연 둘이 합치면 뭐가 더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업계에서 합병을 하면 1 플러스 1은 1.5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플러스 1은 2가 되지 않고요. 1 플러스 1이면 2 혹은 시너지로 2.5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1.5.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은 1 플러스 1은 1.5는 커녕 다시 그냥 도로 1이 될 것이라고 해운업계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회사의 사업 구조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수 합병을 좀 살펴보면 석유화학 업계에서 좀 많이 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제품군을 다른 회사에서 사와서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겠죠. 이거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선이 다 비슷합니다. 주력 노선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조금 더 멀리 나간다면 이제 중남미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이 노선들의 구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운업 특성상 배를 30대를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를 30대를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이렇게 돌립니다. 그 버스 순환 노선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스판마다 물량을 인수를 해서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노선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노선이 같다면 운영하는 이제 선박의 종류가 다르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매출 비중을 보면 이마저도 기가 막히게 비슷합니다. 주로 이제 컨테이너선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한진해운은 매출에서 컨테이너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75%가량 됩니다. 한마디로 돈 되는 사업은 다 컨테이너선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사업이 컨테이너선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선도 같고 운영하는 선박의 종류도 같고 더 이상 시너지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합병이라는 게 약점을 좀 보완을 해주고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두 회사 성격이나 아니면 수익을 받는 구조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과연 둘이 합쳐도 이게 시너지 1 플러스 1이 1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도 대두가 되는 것 같던데요. 이거 말고는 다른 장애 요소,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 두어 가지 정도만 큰 문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현대 상황에서 가장 합병에 방해되는 요소는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고용선입니다. 고용선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들 모르시겠지만 빌려온 배입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비싸게 빌려온 배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상선이 이렇게 시세보다 비싼 배를 많이 빌렸나. 2008년에 해운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게 됩니다. 2011년 정도까지 3년 동안 짧은 호황이 있었는데요. 2000년 IMF를 극복할 때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선박을 대량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 때문에 2008년 호황이 있었을 때 배가 없었습니다. 물건은 많은데 배가 없어서 이제 배를 비싸게 빌려와서 나르게 됩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에 2012년부터 글로벌 불경기가 찾아오면서 배는 비싸게 빌려왔는데 날라야 할 물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 빌리는 비용보다 운임이 더 낮아져 버려서 배 물건을 실어 나를수록 적자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를 빌렸으면 이제 안 빌리면 되지 않냐라는 간단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용선 비용을 해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무려 1조가 넘습니다. 당장 내년에 6천억 원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현대상서는. 그런데 이거 해지 비용으로 1조 원은 지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진해운의 경우는 어떻냐. 한진해운이 2012년, 2013년 이때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적자를 기록했던 가장 큰 원인이 용선 해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한항공에 넘어가기 직전 이런 부실들을 상당히 털어냈기 때문에 한진해운은 올해 이렇게 조금 이렇게 6분기 연속 100억 원 규모지만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또 한진해운이 현대상선을 인수하면 이 고용선 비용, 이걸 또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불황이 시달렸는데 이걸 다시 또 해야 되느냐.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부채 비율 역시 만만치 않은 숙제입니다. 두 기업 모두 부채 비율이 750%가 가까이 됩니다. 현대상선이 748%,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이 760% 정도 됩니다. 당연히 부분 자본 잠식 상태이고요. 이런 부실 기업이 두 개를 합쳐지면 업계에서는 초대형 부실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진짜 웃지 못할 상황까지 현재 온 것 같고. 참 이렇게 생각 없이 듣다 보면 같은 회사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부채를 내는 구조나 부채 비율까지도 현재 두 회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병설은 전혀 근거 없다, 얘기 나온 게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정부 측이나 증권가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정도는 우리들이 계속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운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해운업계만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외에도 정부 주도로 해서 구조조정 대상이 다른 업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상황만 좀 간단히 체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석유화학과 철강 정도가 정부 주도 구조조정 대상의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업종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옆 나라죠. 중국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력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부터 모든 요건이 중국 업체들보다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업체들끼리 자발적인 빅딜이죠. 하나와 삼성, 삼성과 롯데가 했듯이 이렇게 자발적 빅딜을 통해 사업군을 조종을 하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발적 빅딜을 통해 사업군을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조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진출, 중국 업체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라,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업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화학기업 중에 롯데케미칼과 한화종합화, 얼마 전에 삼성종합화에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주력 생산품 중에 하나가 TP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TPA가 우리가 많이 알죠. 이런 PX, 파라자일렌의 주 원료이며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에 들어가는 합성 섬유의 주 원료가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최근에 엄청난 증서를 통해서 PTA 물량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든 한화종합화기든 두 개의 PTA를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PTA 기업을 만들면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면 대부분 수직 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료부터 최종 생산품까지 전부 다 일괄로 생산해 마지막 최종 산물의 기술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똑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 최종 상품에 맞게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수입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만들어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 제품들, 중국과의 경쟁하는 제품들이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도 하지만 자기네 기업 내부 제품의 기술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 빅딜,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매각이나 합병에 대해서는 풍문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국면까지 온 것 같네요. 산업부의 여명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